세금 한 푼도 안 내고 100평짜리 아파트예요. 고급 외제차 끌고 다니고. 체납세금 60억이요. 그거 제가 받아서 드릴게요. 제가 사기 처드리겠다고요. 서로 돈만 보고 가자고요. 세금 짐수국에서 나왔습니다. 아저씨는 세금. 나는 인건비. 너 이상한 짓 하면 다시 깜빡에 쳐들 거야. 일단 침부터 꾸려야죠. 지금 출발. 주제 파악 되더라고요. 사기 한 번 당하면. 끝까지 사기 쳐서 반드시 징수한다. 할 수 있으면 이거야 봐. 이거지 같은 새끼야. 재밌죠? 이게 사기야. 384기동대. 시청에서 나왔습니다. 세납세금 60억. 그거 어떡해. 한 퀘 받아다 드려? 사기꾼은요. 여러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돼요. 지금 교통사고 어머님을 당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전할. 아니지, 아니요. 제가 직접 전할. 안팔 사기동대. 안팔 사기 동대. 안팔 사기 동대. 안팔 사기 동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